1등 하면 입으려고 저긴 어디야? 우와 어디? 어디 무대예요? 점집을 가야 돼? 점집을 간 거야? 점집 점집 갔어? 저기 집 안이에요? 네, 제 방 안 아, 이러니까 예쁘다 너무 예뻐 1등 하면 입으려고 1등 하면 입으려고 1등 하면 입으려고 오, 여기 셀카 잘 나오겠다. 나의 포토존. 포토존? 여기서 찍는 거였어요? 힐링 공간 그냥 한 공간은 대본 연습할 때. 이 공간? 네, 기본도 좋다고. 아니, 조명까지 다 파티장 간 느낌.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진짜 잘 나오는구나. 1등. 이번에 1등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게 또 뭔 소리예요? 1등 주셔서 감사합니다? 이번에 1등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의 음식 세계를 씹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. 우승 한번 해야겠다. 이건 그냥 포토 드라마에 입은 우상입니다. 자, 이제 출발. 옷 갈아입어야지. 이렇게 힘 좀 내야 돼. 1등 주셔서 감사합니다. 2등 주셔서 감사합니다. 1등 주셔서 감사합니다. 2등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